안녕하세요. 건설전문세무사 장수환 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공사대금 세무회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받는 공사대금이라 하면 성급금, 기성금, 중공금이라 하죠.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성급금입니다. 성급금은 정산에 의해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. 기성 부분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정산하는 겁니다. 즉 성급금을 공사 시작 전에 10억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10억원이 성급금을 받은 시점에 수익은 아닌 것입니다. 이 성급금을 받은 금액을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정산을 해가면서 인식을 하고 성급금이 정산되어 0원으로 되는 것입니다. 정산액 산식을 보시면 성급금액 곱하기 기성 부분 대가 나누기 계약금액인데 이 산식은 결국엔 진행률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받은 성급금액을 진행률에 의해서 안분해서 인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성급금액 공급시기입니다. 성급금액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방금 설명했듯이 기성 대금에 충당되는 때를 성급금액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. 즉 성급금을 받은 시점에 생계한서를 한 장 발행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성 부분을 5회에 걸쳐서 받게 된다면 성급금액 공급시기도 5회에 걸쳐 나누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기성금입니다. 보통 건설업에서 기성금 청구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 기성금 청구의 정의는 수급인의 기성 대금 청구와 발주자의 검수 확인에 의해서 각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게 되면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. 이 기성금 청구는 기성금의 집행요청 공문, 발주자의 회신 공문, 기성금 청구서, 기성금 검사원 등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. 이 기성금의 공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기성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금 청구와 발주자의 검수 확인에 의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. 완성도 기준지급 요건에 의해서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안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중공금입니다. 중공금은 중공금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공사 완료일이고요. 공사 완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중공일 이후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중공일 즉 공사 완료일이나 사용승인일에 대금을 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중공금의 공급시기를 정하고 있고요. 이 중공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사용승인이 먼저 떨어지고 마무리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. 이때는 마무리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중공일로 보셔서 공급시기를 계산하면 되고 검사 합격 통보일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이 경우가 완공일이 됩니다. 또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도급금액 변경 소송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완공일이 되고요.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자가 커서 하자보수 공사가 한참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이 하자보수 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날을 공사 완료일로 봐서 공급시기를 계산하게 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성급금, 기성금, 중공금 세무 및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